중력실의 67권 중중 25년 2월 30일 경인 두 번째 기사 1530년 명가정 9년 정원에 선교하였다. 경련에서 김급 힙이 전라도에서 왜구를 포획했을 때 아랫사람에게만 상을 내리고 주장에게 상을 내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곧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할 수가 없다. 상과여 아래라. 중력실의 67권 중중 25년 2월 30일 경인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아뢰기를 할 신옥경을 명초하여 사냥회에서 적을 참액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 일에 대해 하문하실 적에 정원이 적시 하문하신 뜻으로 물었어야 옳은데 좌이정이 경련에서 아랜 일기를 등서해서 내보이며 물어보았으므로 옥형으로 알고는 장언방에게 느슬하게 만들었으니 잠어 조심껏 한다는 뜻을 상실한 것입니다. 도승지와 색승지를 먼저 파직시키고 나서 추구하소서. 그리고 형조정량 전승계와 전공관은 인물이 용렬하여 성사를 다스리는 즈음에 실수하는 일이 매우 많아 현관에 합당치 않으니 모두 채차하소서. 그리고 공관은 지금 마침 서장관으로 경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근방이 해이해져서 금지된 물건들을 많이 싸가지고 가니 이 사람으로 하여금 검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서장관도 아울러 채직하소서 하고 간호는 아르기를 신옥경이 장언방에게 통서한 일은 경악에서 아랜 말을 일일이 모두 기재하여 제 말을 사실화하려 하였으니 옥경을 잡아다 추구한 뒤에는 스스로 그 죄가 있을 것입니다. 정원은 중대한 자리이니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조심을 다해서 누설되어 밖에 알려지지 않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초를 등서해서 마침내 병군에까지 전파하게 하였으니 일이 매우 경악스럽습니다. 승지들 및 주석, 권, 은, 창을 모두 먼저 파직시킨 후에 추구하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승지들을 추구하는 것은 옳으나 먼저 파직시키는 것은 지나치지 않은가? 전 승계와 전 공관은 이처럼 인원이 모자라는데 현관 두 사람의 일시에 모두 채직식 할 수 없다. 그리고 서장관은 개정하지만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는다. 전교시록 27권 중정 25년 6월 30일 경의 네번째 기사 정원이 병조의 뜻으로 아래기라 천자의 강순부의 연전의 배구를 잡은 자였다. 논상할 때 개미년의 예의에 의하여 논상하였는데 개미년은 녹도만호 이수지에게 작품을 더해주었고 수사 유용에게는 상이 없었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사시는 논한다. 정월서부터 이달 2월 30일에 이르기까지 대골란에서 사용한 물건 수량을 따져보니 기름 7석, 밀가루 10석, 꿀 10석, 솜 250건, 색실 150건, 설탕과 침양 각각 100건, 황멸 200건, 단목 400건, 여러가지 과실 24석이며 다른 물건도 많아서 다 기록하기 어렵다. 논어에 절제 있게 쓰고 백성을 사랑한다 하였고 역경에 재물을 낭비하지 않으며 백성을 해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대개 사치롭게 쓰면 반드시 재물을 낭비하게 되고 재물을 낭비하면 반드시 백성을 해롭게 하게 된다. 그러므로 백성을 사랑하는 도우는 절제 있게 쓰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없다. 임금은 그 부가 일국을 소유하였으니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옷은 진실로 만족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구황할 방법이 없는 이 시점에서는 감히 이려한 이름 없는 경비를 내어 창고와 내탕을 텅 비게 만들고 물력이 이미 다 없어져서 내세의 곡물까지 앞당겨 징수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야 백성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게 되자 유사가 경비가 말랐다고 아리오도 대답하지 않고 정신이 공납을 앞당기는 폐단을 의논해도 그것을 살피지 않았으니 먼저 절제 있게 쓰지 않고 백성을 사랑하고자 하나 되겠는가. 증정실록 67권 증정 25년 3월 1일 신묘 첫 번째 개사 청원에 전교하였다. 승지들이 모두 취고를 받게 되면 전제를 받을 자가 없을 것이다. 전에도 반드시 승지 전원이 취고를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니 그 전례를 상고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증정실록 67권 증정 25년 3월 1일 신묘 두 번째 개사 헌부가 아르기를 오늘은 바로 재개하는 날입니다. 이를 아르기는 어려우나 다만 승지들을 추구한다는 전지가 이미 하달되었고 명소가 있으므로 와서 아릅니다. 대간이 승지들은 먼저 파직하고 나서 추구해야 한다는 일을 시방 농개하였으나 먼저 추구하는 것은 급급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소에게 전제를 짓게 했으니 전에는 이러한 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승지들이 서로 전제를 받는 것은 자체도 마땅하지 않으며 전지 안의 사연이 대간이 농개한 뜻을 그르게 여겼으니 주소가 지은 전지에 멀리 변군에까지 전파된 것은 잘못 조심스러움을 상실했어이다 라고 한 말 등의 말이 없으므로 대간이 농개한 뜻을 그르게 여겼다고 말한 것입니다. 신이 전제를 받드는 것도 곤란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부가 도승지와 색승지만을 파직 추구해야 한다는 말로서 아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대개가 모두 정원에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곧바로 승전세계계 아랫 라고 청하였던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헌부는 도승지와 색승지만을 먼저 파직하고 나서 추구하기를 청하고 간호는 승지 전원과 주소 권음창을 먼저 파직하고 나서 추구하고자 청하였다. 그래서 어제 정원에 묻기를 색승지는 누군가 하니 정원이 그때 승지들이 모두 둘러앉아 물었고 색승지는 별로 한 것이 없었다 하기에 내가 대간에 비답하기를 파직은 지나치고 추구가 마땅하다고 하였는데 추구 전지의 서개를 접하고 나서야 조하 승지 임추가 천모의 장사 때문에 휴가를 얻어 양주에 가 있었다. 참여하지 않았던 것을 알았다. 만약 그 추구가 급급한 일만 아니라면 조하 승지가 들어오기를 기다려서 추구 전지를 작성해야 마땅하다. 이미 추구하라는 명을 대간에 비답했기 때문에 지치하기가 곤란하여 추수에게 전지를 작성하게 한 것이다. 예전에 승지 전수를 파직하거나 채직할 때에도 전지를 작성할 사람이 없어 주소로 시켜 전지를 작성하였으니 그 전례가 있다 하겠다. 그리고 자기의 권한 일에 있어 그 전지를 자기 스스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승지들이 서로 전지를 받들어 추구하는 것도 전례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그 전례에 의하여 하게 한 것이니 지평이 전지를 받들고 안 받드는 일은 본부에서 하기에 달렸을 따름이다. 중저시로 67권 중종 25년 3월 1일 신녀 세 번째 기사 헨벌이 가치다. 중저시로 67권 중종 25년 3월 2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주하 승지 임주에게 전교하기를 신옥형이 진파와 산향회에 거쳐할 때 도적을 참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 일에 대하여 하문할 때 정원이 주하 이정 심정이 경연의 쌀의 말로 동서하여 문개한 일을 대간이 그르다고 하였다. 그러자 사원부는 도승지와 색승지만을 먼저 파직시키고 나서 추구하기를 청하였고 사관원은 승지 모두와 주석, 구원, 응창을 먼저 파직시키고 나서 추구하기를 청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비답하기로 파직은 지나치고 추구가 마땅하다 했던 것인데 다른 승지는 모두 이 일에 참여했으나 주하 승지는 참여하지 않게 된 뜻을 당초에 내가 다 모르고 정원에 묻기를 색승지가 누구인가 하니 모든 승지들이 둘러앉아 물었고 색승지는 별로 한 것이 없었다 하여다 만약 주하 승지가 간섭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가 들어온 뒤에 전지를 받들게 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추구하라는 명을 내려서 모든 승지들이 다 추구를 받게 되었으며 전지는 타사의 인원으로 서게 해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오. 전자에도 주서가 전지를 받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주서에게 전교에 의하여 전지를 받들라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어제 집행이와 자르기를 주서를 시켜 전지를 작성케 하였으니 이것은 전혀 없던 예입니다. 그리고 전지의 뜻이 아랜 것과 같지 않으며 또 승지들이 서로 전지를 받드는 일도 부당한 일임으로 받아들이기 곤란합니다. 자하기에 나는 비답하기를 전자의 정은 모두를 채직하거나 파직할 때는 도승지를 추구하는 경우엔 다른 승지가 전지를 받들고 다른 승지를 추구하면 도승지가 전지를 받들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예의에 따라 서로 전지를 받들게 하였다 하였는데 지평이 받들지 못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전지의 안의 말에서 대간이 어느 날을 가지고 부당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주하 승지는 이 일에 간섭하지 않았으니 공사를 맡아 살펴서 처리하는 것이 옳겠다 하니 임추가 회계하였다. 이리 신이 근일에 처음으로 장사지나는 일로 인하여 후가를 얻어 외처에 나가 있다가 오늘 들어와서 들어보니 사중이 일기를 흥사해 신옥행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옥행이 자기가 듣고 본 것을 글로서서 장연방에게 준 것이라 합니다. 신은 그날에 마침 병이 나서 오지 못했습니다만 왔었다면 다른 승지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금 상케사 정원을 그러다 하시고 대간도 승지 모두에게 주의주의를 청하고 있으니 신의 때 또 다른 승지와 같음으로 공사를 행하기가 미안한 일입니다. 증정실록 67관 증정 25년 3월 1일 임진 2번째 기사 우부 승지 심사순위 아래였다. 주서가 전지를 작성하는 일에 있어서는 전지를 상고해보니 다른 데는 상고할 만한 것이 없고 다만 정혜년의 육승지 모두가 추구를 받았습니다. 그 일기를 보면 정원이 취품하기를 전지를 받드는 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깊이 생각할 것이 있는가? 그 전지를 초화의 아래라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주서가 전지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증정실록 67관 증정 25년 3월 2일 임진 3번째 기사 임주에게 전교하기를 전자의 좌이정이 경련의 사렛말을 비록 초서하여 그것을 보면서 물었어도 신옥형으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였으면 되는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원이 대죄하기에 이른 것이지 내가 정원이 그 말을 등서해서 옥형에게 주었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보통 때엔 정원이 비록 모두가 논액을 당하거나 추구를 당해도 만약 그 일에 관여하지 않은 승지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이 무릇 대관의 접대와 공사를 출력하는 등의 일을 모두 살펴서 처리하였다. 그런데 이 일은 곧 같은 관사하는 일이라 하여 이 때문에 미안하다는 회개를 하였다. 그러나 승지는 그날 마침 오지 않았으니 그가 공사를 살피는 것이 옳았다. 그리고 당초에 나도 전례 따라 승지 모두가 추구를 받아야 한다면 어느 사람이 전자를 받들어야 하는가를 자세히 물어서 처리했어야 좋았을 것을 나 또한 미처 살피지 못하고 이미 추구한다는 일로 대관에게 답을 내렸던 것이다. 그런데 마땅히 전지는 받들어야 할 것이고 보면 승지의 입장으로서는 자기들에 관한 일을 자기들 스스로가 그 전자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주소를 시켜 전지를 작성하게 한 것이다. 만약 승지들이 서로 전지를 받드는 전례가 있는지를 알았던 듯 어찌 주소에게 전지를 작성하게 하였겠는가. 어제 집행이 전지를 부당하다 하면서 받지 않았으나 그때는 개정하에 전지를 받을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주하 승지가 그 일에 관여되지 않았으니 다른 승지들이 추구에 대한 전지를 개정하여 받드는 것이 옳다. 하고 또 사헌부의 관원인을 불러 일러다. 어제 전지를 받들지 않고 물러갔으므로 이제 주하 승지에게 개정하는 전지를 받들게 하였다. 중조실러 67권 중종 25년 3월 2일 임진 네번째 기사 헌머리가 치다. 중조실러 67권 중종 25년 3월 3일 개사. 첫 번째 기사 헌부가 박문련, 변안, 전승계, 전공간 등의 일을 아래고 또 아래기를 신옥형이 사냥에 있을 때 도족을 참한 것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한 사건에 대해 물을 적에 정원은 하문한 뜻으로만 문초했어야 옳은데 경연대신이 아랫말을 통해서 한 일기까지 내보이면서 문초했으므로 그에게 장은방이 있는 곳까지 전시해줘 기미를 누설하고 서로 통래하게 하였으니 삼가고 비밀이 하는 뜻을 크게 상처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중에서 처음에 도승지와 색승지 파직극시키기를 창안한 일로 아랜 것인데 지금 다시 들으니 승지들이 둘러앉아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모두 파직시켜서 하고 간원이 박문련, 변안과 승지 및 권응찬, 최수천 등의 일을 아래고 또 아래기를 군사를 출동시켜 멀리 타국의 국경에 들어가서 그 불악을 정토하면서도 조정에 품하지 않고 정로들이 우리 국경에 함부로 들어와서 포위하고 분탕질을 해도 즉시 추격하지 않았으니 변장의 죄가 이것보다 더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죄 주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경계하는 바가 없어 변방의 시끄러운 말썽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조정에 품하지도 않고 타국의 국경에 들어가 정토한 죄는 당초의 방호이와 유상령에게 있다고 함으로 즉시 잡아다가 추문하자 죄를 조윤선에게 돌렸으며 윤선을 추문하자 일일이 승복하였는데도 빨리 조율하지 않고 문득 포기해버리고 있으니 이리 이와 같이 전도된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군사를 출동시켜 타국의 경계에 들어가 정토하면서도 조정에 품하지 않은 데 대한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이후에도 공 세우기를 좋아하여 이를 좋아하는 환란이 끊임없을 것이며 정로가 함부로 들어와 분탕질할 차도 즉시 추격하지 않은 주의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변방의 민정이 해이해질 것이니 그 누가 적을 보면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려 하겠습니까? 이 두 일은 크게 변방일에 관계된 것이지만 예사로의 버려둠으로 여론이 달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대신들과 거듭 상의하여 확정지어서 엄하고도 조심스럽게 처치함으로써 후회되는 일이 없게 하소서 하였다. 헌부가 원주 판관 전순인을 수고한 공사로 아르기를 어사가 사건할 때 양마 두필 때문에 잡혔다고 승복하였습니다. 전자에도 수령들이 정해진 수령 외에 마필을 더 기르던 자는 모두 파직을 당하였었으니 순인도 전례에 따라 파직시키셨어 하니 잔교하였다. 승지와 주수가 좌상의 말을 써서 신옥행에게 보인 것은 과연 착오였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한 일임으로 임을 추구하라 명한 것인데 추구해보지도 않고 먼저 파직시키는 것은 너무하지 않은가? 그리고 평안도 변장 등의 일을 당초에 추문한 것은 나의 의사와 가눈의 의사가 서로 동일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뒤에 대신의 의논을 들으니 지금 만약 변장에게 죄를 준다면 후일에 호령하기가 곤란하고 적을 추격하기에 난찬점이 있게 될 것이다 하였고 다른 재상의 의논도 이라 하였다. 일은 이미 여러 대신들과 의논하여 추문하지 말라고 하였다. 지금 다시 의논한다 해도 어찌 다른 의논이 있겠는가? 대신에 의논은 간언도 자세히 들었다. 그리고 전 순인의 일은 전에도 이미 파직시킨 사례가 있었다면 지금도 파직시키는 것이 옳다. 나머지는 다 윤호하지 않는다. 중조실의 67관 중종 25년 3월 4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조실의 67관 중종 25년 3월 4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주하승지 임주에게 전교하였다. 지금 경연에서 대선 박호가 승지들을 추구하는 전지 안에 대의 간이 아랫말로 모두 기록되지 않은 것은 당초 전지를 초할 때 주사에게 잘 살펴서 처리하라고 하였으나 잠옷 상가고 비밀리함을 상실하였다는 등의 말이 과연 전지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전지를 작성할 때 빠뜨리고 썼어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우상 이행은 승지들을 추구하는 일은 대간이 만약 신이 전교를 받들었다면 스스로 공감을 내어 묻기를 만약 예사롭게 추구한다면 옳건 이와 만약 먼저 파직을 시키고 나서 추구한다면 부득이 전지를 받들어 추구해야 한다 라고 했어야 한다. 그런데 대간이 승지 모두의 추구를 논개하려 할 때 처음은 비록 곧바로 승전세계 청하의 아래였지만 그러나 번번이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전에는 가승지를 내어 대간을 접대하는 일과 전지를 작성하는 일을 맡겼었는데 그 뒤에는 대신이 가승지의 칭호를 만들어 공사를 만들고 있으니 사치에 부당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근래에는 가승지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알 수 없거니와 이 뒤에도 이와 같은 일이 없지 않을 것이고 보면 가승지를 내어 대간을 접대하고 전지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앞으로 대신의 의논을 모을 일이 있거든 이 일도 아울러 의논하라. 중저실록 67관 중종 25년 3월 4일 의무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승지들의 일과 방문년 변환의 일에 대해 아래고 또 전승계와 전공관의 일에 대해 아래였다. 가느니 또 권은창 최스천 등의 일을 아래고 또 아래기란 방호일을 출국하니 조윤손의 실수가 곧 드러났으며 윤손도 숨기지 않고 낱낱이 승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윤도 하기 전에 곧 버려두라 명하셨으니 이와 같이 하신다면 변방에 공을 세울 길을 주어하여 일을 만드는 환란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국경에 들어가 정토하기 전에 즉시 포마했다면 비록 사세가 급박했다 하더라도 군사를 출동시킬 때쯤에는 그래도 조정에 보고되었을 것입니다. 대신들이 만약 윤손에게 조유를 준다면 변방의 인심이 독려될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대신에게 다시 묻더라도 그 사람이 조정에 품하지 않은 죄까지 어찌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다시 의논하여 처리한 다음이야 현장이 조심하게 되고 변방도 엄숙해져 뒷날에 패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조율대로 죄주라고 명하소서 그리고 승지들을 추구하는 전지에 있어서는 주소 최연이 전교의 뜻이 이와 같다 하고 상지를 거짓 칭탁해서 백안이 아랫말을 빼버렸으니 이것은 곧 무리한 처사임으로 공함으로만 물어서는 안 됩니다. 조국에 명하여 끝까지 추구케 하소서 또 지금 추구 전지를 보면 전의 전지와 다를 것이 없으니 이것은 반드시 최연이 상지를 거짓 칭탁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승지들의 일은 정부와 의논하여 결정하였거니와 최인이 상지를 거짓 칭탁했다는 것은 모르겠다. 대간이 전의 전지나 후의 전지가 다른 점이 없다고 하는데 전의 전지에는 잘못 조심하는 뜻을 상실했다는 등의 말이 없었으나 후의 전지에는 남김없이 다 말했다고 온다. 내가 말은 하지 않았으나 대간이 하려 말은 아울러 전지에 기록해야 옳다. 그러나 저 사람은 이를 겪어보지 못한 주소로서 생각한데 상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울러 기록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진이 법사에게 추구하게 하라. 나머지도 윤화하지 않는다. 진조치료의 67권 중종 25년 3월 5일 을미 첫번째 기사 백간이 권정례로 탄절에 진화하다. 진조치료의 67권 중종 25년 3월 5일 을미 두번째 기사 영희정 정광필 우희정 이행 좌찬성 김극필 우찬성 김극성 좌찬성 조원기가 우찬찬 한효운이 의논 드리기를 신옥형에게 일기에 등사한 내용을 써서 보여준 것은 색성지 차고에서 나온 것이나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니 파직시킨 것은 너무한 듯하며 다른 승지들은 자기가 맡은 일이 아니니 더욱 사정이 없다고 봅니다. 하고 광필과 이행은 또 의논 드리기를 상지를 봉선할 때 반드시 내신이 가관이 되어 전지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경솔한 일인데 줄내로 만드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만약 정원 모두가 추구를 받는다면 승지 또한 전지를 자작할 수 없는 터이니 헌부가 친히 정교를 받들어 추구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그리고 먼저 죄상의 경종을 따져보지도 않고 파직시키고 나서 추구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신들이 항상 온당치 못하게 생각하는 터입니다. 하였다. 죄상 심정은 그 아들 사순이 승지로 있었기 때문에 의논 드리지 않은 것이다. 임초에게 전교하였다. 승지들의 일은 대간이 당초에 파직시키는 것으로 논개하였고 그 뒤에 또 응당 파직시킬 것으로 조율해서 아뢰하지만 나의 뜻으로는 파직시키는 것은 너무한 듯하기에 정부에 의논했던 바 모두들 파직시키는 것은 너무하다고 하였다. 이것이 만약 다른 일이라면 그만둘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공으로 1등을 감하고 속죄하는 것으로만 하라. 내 뜻과 대신의 뜻을 대간에게 말하라. 전자실러 67관중중 25년 3월 5일 의논이 세번째 기사 가논니아르기를 최연히 상지를 거짓 칭탁한 일은 질환에 관계되는 일이라서 완만히 한문할 수 없기 때문에 어제 주옥에서 추구할 것을 청하였는데 상께서는 보통으로 여기시고 법사에게 추구하게 하시니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이 사람은 상의 접근에 있는 자로서 정교 안에 있는 사연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지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속히 말의 출처를 주문하소서 헌부가 추구함에 있어 정교에 없는 말을 가칭한 일은 추구하지 않고 대간이 아닌 내용을 빠뜨린 일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관련된 바가 중대하니 주옥을 시켜 추구하소서 하니 선교하였다. 지금 아랜 것을 보니 정교에 있는 말을 했다고 말을 없다고 했다 하였고 또 말의 출처를 주문하길 청한다 하였다. 이것으로 보니 그 사이에 시끄럽게 번복한 일이 있어서가 아닌가 반드시 그런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니 조옥으로 하여금 추구하게 하라. 정교실의 27관 중종 25년 3월 5일 얼미 네번째 기사 대간이 아래기란 승지의 일은 대신들이 의논하기를 색승지가 착오를 저지른 것이다고 하지만 대저 한 관사일은 그 관인 모두가 서로 참작하고 들어서 하는 것이므로 한 사람의 실수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근밀한 자리에서 있었으면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대의사이니 용서하여 놓아줄 수 없습니다. 유래에 의하여 죄의 주소서 하고 대간이 또 전의 일을 아랬으나 모두 윤화하지 않았다. 정교실의 67관 중종 25년 3월 6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금토관 김의정이 아래기란 한무제 때 엄한이 상서하기란 재용이 너무 사치스럽다 하였는데 지금의 패단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글에 또 저 백성들은 아름다운 것을 보면 하고 싶어 한다 하였으니 아무리 가난한 백성이라도 부자들이 하는 일을 보면 다투어 서로 본받아서 비록 법사를 시켜 금지하게 해도 그 패단은 오늘날 옛날과 같을 따름입니다. 모름지기 상께서 궁리하고 생각하시어 인심을 먼저 바로 잡은 뒤에 이와 같은 패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궁실, 의복, 음식의 패단이 모두 극도로 사치하여 한 사람이 열 집에 쓰는 만큼 쓰는 자도 있으니 이와 같은 패단이 어찌 법으로 금지시킬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였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래니 전 승계와 전 공관을 재직시키라 명하고 나머지는 윤화하지 않았다. 대사관 김인손이 아래기라 사치의 습승은 옛날에도 그러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더욱 심하니 김의정이 아랫말이 지당합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부자들이 하는 것을 본받아 결국은 떠돌아다니며 자기의 분수를 잊어버리는 처지에 일어나도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궁실의 일만을 보더라도 정령으로는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궁실의 제도가 경국대전에 있는데도 왕자녀의 재택이 또한 제도에 벗어나기 때문에 아래에서도 이와 같이 본받고 있으니 이 패단이 적지 않습니다. 모름지게 인심을 먼저 교화시킨 다음에요 스스로 이 습관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치스런 일은 경중뿐만이 아니라 외방이 더욱 심하여 음식까지도 토산품만 쓰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널리 먼 지방에까지 구하여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니 그 패단이 크게 달라 있습니다. 하고 지평 유세리는 아래기란 사치에 관한 일은 여염 사이에서 서로 모든 왕자군의 집이 모두 그렇다 합니다. 모름지게 상께서 몸소 금소로서 솔선하신 다음에 아래 사람들이 스스로 보고 느껴 본받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일라다. 왕자군의 집이 과연 그러한지 여부는 모르겠다. 그리고 사치의 일은 한 가지가 아니다. 각 관사의 음식이 또한 호화롭고 사치스러움을 승성하고 있으므로 아래 사람들의 생활에 기우는 원인은 오로지 이것에서 말미암한 것이며 외방에도 그러하다는 것을 매의한 경련에서 들었다. 먼저 인심을 감화시키는 것이 바로 그 근본이면 되는 것이나 법이란 보치의 기구이므로 또한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이것은 법사가 마땅히 교철할 일이다. 중적실록 67권 중종 25년 3월 6일 두 번째 기사 한부가 아래기란 이 함이 지나사로 중국에 갈 때 표문을 싸가지고 가서 예부에 올린 뒤에 그것이 진주되었는지 여부를 마땅히 자세히 물어보았어야 했던 것인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으니 지극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중국 조정에 하직하고 떠나던 날에 진주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면 마땅히 예부에서 다시 품달하여 그것이 진주되기를 기다렸다가 왔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미련스럽게도 생각을 하지 못한 채 허둥지둥 돌아왔으니 그 죄가 형용할 수 없습니다. 조옥으로 하여금 치문케 하소서 검찰관 장옥도 이 함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 함은 곧 무인이라서 사체를 몰라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성절사 유보와 질정관 조인규만은 그 표문이 진주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면 당연히 자세히 의논하여 힘을 다했어야 옳은 것인데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즉시 물러나왔으니 지극히 잘못된 일입니다. 아울러 조국으로 하여금치고 해서 두 사람을 경계하게 하소서 그리고 장령 조인규를 채직시켜서 서하니 전교하기를 조인규론 동료에게 논핵을 받았으니 채직시키라 그리고 이 함의 일은 종교사의 서장에서 보았는데 다시 유보 등이 복명하는 서계를 상고하여 보니 곧 예부가 잘못한 것이지 사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었다. 비록 예부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표문을 예부에 버려두고 곧바로 진주하지 않다가 정조사가 들어간 뒤에야 정조사라 하여금 진주하겠다고 하니 대국을 섬기는 일에 있어 지극히 미안한 일이다. 당초에는 배신의 잘못이라고 하기에 전에 경연에서 대신에게 물어보았더니 대신과 다른 재상이 모두 이것은 예부에서 잘못한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예부에 표문을 올리는 것은 바로 그 전례이므로 사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 하였기 때문에 곧바로 주문을 명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예조의 공사를 보고 세어 이 함을 헌부에게 주문도록 하자 헌부가 작년 조인규에게 간섭되었으므로 주문하기 곤란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근부에 이첩하라 한 것인데 지금 그 조율을 보니 바로 공죄이다. 그러니 장옥은 마땅히 주문해야 할 것이며 장령은 지금 이미 재직하라 명하였으니 마땅히 법사에서 주문할 일이요. 꼭 조옥에서 주문할 것은 없다. 유보는 바로 성결사이고 조인규는 질정관이었으니 모두 그들 책임은 아니다. 단 함께 돌아온 일행이면서 함께 의논하여 처리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과연 잘못인 듯하다. 그러나 지 죄는 각각 잘못한 바에 따라 하는 것이 옳다. 어찌 함께 의논하지 않았는데도 같이 주문을 받게 해야 하는가 유보와 조인규는 주문하지 말라 하였다. 헌부가 다시 하려기라. 유보와 조인규가 이함과 함께 동양하여 충북에 갔으니 국가의 중대한 일은 진실로 함께 의논하여 처리했어야 마땅한데 어찌 이함에게만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보등의 생각으로는 나의 소임이 아니라고 여겨 타인의 일처럼 보았을 것인데 어찌 죄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만약 이 사람들을 죄해 주지 않았다가 이후에 이러한 일이 있을 적에 모두 나의 소임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대국을 섬기는 일에서 지극히 잘못될 것이오니 아울러 조국으로 하여금 주문하게 하소서 하고 대간 이어 저의 너의 일을 아르고 또 아르기라. 최연의 말이 한림, 김노와 사알, 최수정에게도 연관되었으니 더욱 놀랍습니다. 그리고 최연의 일이 또 사알에 관여되었으니 이것은 곧 조짐이 보이는 일입니다. 만약 저씨 그 말의 뿌리를 주문하지 않으면 크게 질환의 관계에 되어오니 오늘 속히 주문하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장옥은 과연 잘못이다. 유보와 조인교의 소임은 각각 다르다. 이함과 함께 논액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그리고 한림과 사알 등의 일은 오늘 안으로 주문하게 할 것이니 주문해보면 그 실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는 유노하지 않는다. 중조시로 67권 중종 25년 3월 6일 병신 세번째 기사 김노를 오게 내려 최연의 옥사를 질정하라 명하였다. 중조시로 67권 중종 25년 3월 6일 병신 네번째 기사 이희근을 사안부장령에 재수하다. 중조시로 67권 중종 25년 3월 6일 병신 다섯번째 기사 혜의 얇은 무리가 지다. 중조시로 67권 중종 25년 3월 7일 장료 첫번째 기사 주서 최연의 옥중 상소를 임주에게 내리면서 일러왔다. 상소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신을 전 질을 받을 때에 대간이 아랜 발을 함께 기록할지 여부를 다시 개품하지 않았다 하여 주의를 준다면 신이 비록 아홉 번 죽더라도 조금도 한이 없사오나 만약 상지를 가칭했다 하여 벌어진다면 비록 구천에 있다 하더라도 끝내 눈을 감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대간이 아랜 발을 기록하지 않은 일은 바로 상교라고 하였다면 그것은 가칭했다 해도 오히려 옳거니와 신은 이를 경험하지 못해서 다시 붕괴하지 않고 다만 들은 바 전교의 말만으로 전지를 받들었을 뿐이요 다시 다른 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르켜 상지를 가칭한 것이라 해서 형신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것이 신이 답답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최연은 새로 벼슬에 오른 사람이라서 이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간이 아랜 말을 함께 기록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을 알지 못하고 전교의 대강에만 의가여 전지를 작성한 것이니 이렇게 본다면 최연은 이제는 대간의 말을 빠들인 데에 지나지 않을 뿐이니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는가 가논이 놀랍고 회개하게 여기는 것은 최연, 김루, 최수정 등이 승지를 비유하려고 대간의 말을 기록하지 않은 것인가 하고 의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은 반드시 말의 출처가 있을 것이다라고도 하고 혹은 전지를 가칭했다라고도 하여 그날로 주문하기를 정한 것인데 이제 형신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나는 그가 애매함을 하니 않아 다만 가느니 따로 들은 것이 있는가 싶었기 때문에 이 공사는 처치하기가 곤란하다 하였던 것인데 만약 형신을 한다면 반드시 거짓 승복하게 이룰 것이다. 그리고 승전세기 성교한 뒤에 다시 최연이 습이 대전 탄일 하래에 대한 습이를 말한다. 때문에 돌아갔으므로 다른 사관에게 전했다 하였다. 따라서 나는 대간이 하랜 말을 산삭하란 말을 하지 않았는데 최연이 함께 기록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큰 잘못이고 전지를 가칭했다는 일은 모르겠으나 깊은 뜻이 숨겨진 일은 아닌데 형식까지 한다면 사채에 어떻겠는가 그리고 헌부가 아랜 유보와 조인규 등을 조국에 서치고 하라는 것은 사대하는 이 중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논개한 것이다. 이함은 진표의 여부를 살피지 않은 채 허둥지 등 중국 조정에 하직하고 왔고 장옥은 검찰관으로서 또한 규정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큰 잘못이다. 마땅히 주문해야 한다. 유보와 조인규는 소임이 이미 다른데 어떻게 함께 의논하지 않았다 하여 이함 등과 같은 율로 추문할 수 있겠는가 조정에 의논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으니 즉시 삼공과 의논하여 아래라. 중조실록 67관중종 25년 3월 7일은 정료 두번째 기사 영희정 정광필과 우희정 이형이 의논하여 아래기라 이제 최윤과 김노 등을 주안을 보면 최윤은 전교를 사칭한 일이 없으니 이것으로서 승복받을 수 없다는 것은 상께서 알고 계시는 바입니다 하여다 조상 심정은 그 아들 사순이 승지로 있었기 때문에 의논 드리지 않았다. 광필과 심정은 의논 드리기를 성질사가 지난 사와 비록 동행은 하였으나 소임이 각각 다르니 아울러 추문케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하니 우희정 이형은 장옥과 사동관이기 때문에 의논 드리지 않았다. 삼공의 의논을 임주에게 내리며 이르기를 대신의 의논이 이와 같다. 대간에게 보이라 하고 이어 최윤의 주안을 임주에게 내리면서 일렀다. 그를 형신 추문하지 말고 다만 위에서 대간이 아랫말을 감록하라는 함행이 없었는데 아들이과 함께 기록하지 않은 일로 판부를 고쳐 치고 하라. 증저시로 27관 중종 25년 3월 7일 정료 세번째계 사삭강에 나아가다 시독관 심엉강이 아래였다. 얘기, 원리형, 편은 모두 백성을 위하여 지은 것입니다. 봄에 농토를 갈아 씨를 뿌리고 여름에 풀을 메서 가꾸고 가을에 곡식을 거두고 겨울에 창고에 저장하는 것은 민생이 날마다 하는 일로서 다 천도에 순응하여 제 시기를 맞춘 것입니다.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도 천도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여 정사에 베푸는 것으로 창고의 곡식을 백성에게 허터주고 형벌을 삼가는 것이 천도의 자연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치를 시행하는 때에나 사물을 처리하는 즈음에 있어 만약 천리에 어긋나고 정치를 어기는 일이 있게 되면 반드시 하늘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야 이 운명이 차설을 잃고 한스가 거꾸로 되어 제변이 거치지 않게 됩니다. 때문에 3대의 성대한 때의 훌륭한 임금들의 정치는 모두 월령의 제도에 근본을 두어서 조금 더 어김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3대 이후로는 사실 시령이 선왕의 제도에 맞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에 제변이 거듭 나타나 끊긴 때가 없지 않았습니다. 끊긴 때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에는 가뭄, 홍수, 충제의 제변이 해마다 있다라고 있으더니 시령에 그 마땅함을 얻지 못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겠습니까? 우려 사람은 오상의 성을 갖추고 오행의 길을 받아 태어났는데 기로 말하면 수, 화, 금, 목, 토이며 이로 말하면 인, 의, 예, 지, 신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멈추는 데 있어 천지, 음량이 서로 유통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이 천지를 좋아하고 인민을 양육하는 정치는 모두 나의 마음에서 나눈 것이니 이와 같은 책은 더욱 성찰하시어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신조실록 67관 중종 25년 3월 7일 정년 네반책에서 대간이 전의 일을 하려 했다. 간원이 또 아래기를 최윤은 김노에게서 들었고 김노는 또 최수정에게서 들었다고 하니 이 말의 근거는 최수정에게 있습니다. 속기 철저하게 추문하소서 하니 전교하여다. 최수정이 전교가 일을 했다고 말했다면 과연 잘못이다. 그러나 수정이 한 말의 근거가 진실로 추문할 만한 일이 없으니 일을 하는 것으로 추문하기는 온당치 못하다. 장옥은 근부에서 추문하도록 하라. 나머지는 윤화하지 않는다. 신조실록 27관 중종 25년 3월 7일 정료 두 번째 기사 정원의 선교하였다. 복남령 이영은 곧 종실로 평택에서 살다가 강도에게 살해당했으니 지극히 잔혹한 일이었다. 만약 실제 도적이 한 짓이라면 반드시 재화를 훔쳐갔을 터인데 이들은 재화는 가져가지 않고 짐만 분탕질하여 처자를 모조리 죽였다 는가 하면 또 복남령의 낱가죽을 벗기고 살을 베어 내기까지 하였으니 노자들이 서로 남몰래 사주한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다. 지극히 경악스러운 일이다. 노자 소재가 도적들이 분탕질할 때를 당하여 다른 곳에 숨고 구제하지 않았으니 이는 노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맹고석 등과 혐의가 있었다 하니 아울러 속히 잡아다가 삼성 교자로 추국하라. 평택형감 노한우가 김검세의 신고를 받고 읍내의 군사를 거느리고 적시 달려갔으나 밤이 깊었기 때문에 쫓아가 잡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적시 나가서 구제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보통 대의 도둑을 체포하는 일에 있어서는 늘 엄한 경계를 가중하여 불의의 변에 대비하고 있어야 옳은 일인데 엄히 방지하지 못하여 도적들이 이와 같은 흉악한 짓을 저지르도록 만들었으니 노한우 역시 잡아다가 추국해야 한다. 그리고 복남 령이 전함으로 평택에 간 것이 있었는가? 그렇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종부시가 마땅히 전함이었는지 여부를 규찰해야 하니 종부시에 물어서 앞으로 추구하라. 김재군수 노우 극창의 공설을 정원에 내리며 일렀다. 근래 외방에서 음식을 사치스럽게 하는 패단에 대하여 대신과 대간이 경영 때마다 아뢰는데 지금 이 공설을 보니 이기가 전에 경찰관으로 내려갔을 때 다리애를 충순이 노가의 집에서 베풀고 기생을 불러 극도의 유연을 했다고 한다. 대개 외방에서 연유하는 일은 오로지 경찰관을 베푸는 것으로서 비록 관사에서 있었다 해도 지극히 부당한 일인데 하물며 사과에 가서 유연을 베푼단 말인가 그때 이기가 홀로 갔겠는가 그 이놈의 수령들도 반드시 참여한 자가 있을 것이다. 이 뜻을 헌부에 말하라. 충청실록 67권 중종 25년 3월 8일 무술 첫 번째 개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의 1억이라. 이 책에 수령의 교화를 말한 것도 오히려 이러한데 하무에 조정이겠는가 요즘 조정에 잠은 교화의 효력이 없어 인심이 날로 완악해진다. 지금 충청 감사의 개본을 보니 종실 봉남령이 평택 땅에 살았는데 강도가 그 집을 분탕질하여 불을 지르고 차자를 살해하였으며 봉남령도 달아나려다가 또한 살해를 당할 그 정경이 지극히 참혹하다고 하였다. 만약 도족이라면 반드시 재물을 훔쳐갔을 것인데 재물은 전혀 훔쳐가지 않고 사람만 죽인 것을 보면 그것은 반드시 혐의를 품은 사람이 한 짓이다. 그래서 이미 조옥에 잡아다가 삼성 교자로 출국하게 하였다. 인심의 완악함이 모두 이 지경으로 극도에 이르고 있다 하니 영사 심정이 아르기를 반드시 혐의를 품은 자의 소행입니다. 만약 진실로 도족이 한 짓이라면 이와 같이 참혹하게 살해하고 어찌 재산을 가져가지 않았겠습니까? 잡아다가 출국하였으니 그간의 초사에 연루된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므로 용로의 패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모름적이 분명히 추국한 다음에야 사건의 진상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수령들 가운데 순리다운 자는 진실로 쉽게 얻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수한 일에 있어서는 적발라의 죄조기는 쉬구나 현능한 사람이 있으면 별로 권장한 일이 없기 때문에 선과 악이 뒤섞이게 되어 권장하고 징계할 방책이 없습니다. 옛날 중국 황폐는 테스로서 시적이 제1이었고 그래서 재직되어 돌아올 때는 어사로 탁배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사람을 지금 세상에서는 많이 얻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간혹 그와 같은 사례를 수행하여 관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잘못이 있는 자에게는 죄주는 일은 매우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를 추천하고 발탁하는 일이 있다는 말은 좀처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인심으로 하여금 격려됨이 있게 한 다음에 교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라 상과 벌이 훈명히 시행된 다음에 권장과 징계가 되는 것이다. 외방의 수령 중에 어찌 현자와 불초자가 없겠는가마는 감사들이 계문하는 일이 있는 것을 모부하다. 서로 계문이 있다 하더라도 조정에서 향표율이 많을 내려줄 것인 뿐이니 이것이 어찌 인심을 권면하고 징계할 만한 것이라 하겠는가. 현자가 있으면 마땅히 추천 발탁하여 등용시켜야 한다 하므로 심정이 아뢰었다. 사람을 등용하는 일에 있어서는 모름지기 상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각각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등용하신다면 아래 사람들은 자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허다한 수령 중에 어찌 참가할 만한 인재가 없겠습니까만은 조정에서 감히 참가하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 참가는 패단이 있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며 감사도 그 패단이 두려워서 감히 추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정의 패단은 남의 실수를 보면 논박은 쉽게 하면서 만약 현능한 자가 있으면 추천하여 발탁해 하는 것은 어렵게 여기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지금의 패습인 것입니다. 근래의 수령 중에 어진자를 든다면 송흡 담량 부사이고 이희옹은 순천부사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순천부로 말하면 잔약하고 피피한 걸로서 장차 버려질 상태에 있었기에 몇몇 문신을 이따라 차임하여 보냈었지만 모두 정상을 되찾지 못하였던 곳인데 이희옹이 부임하고 나서부터 곧바로 전처럼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신한과 김찬 같은 사람도 다수령의 직품을 훌륭하게 시행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사람들은 조정에서 모두 알고 있는 처지인데 다만 추천 발탁하기를 어려운 일로 여기고 있는 까닭에 개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른적이 상께서 성심에 묻게 되시거든 그 취사를 정하소서 또한 지금 진강하는 글을 보니 후위때 안주 백성이 부자와 나그네가 서로 혼처하면서 한집에서 함께 자는 등 점차로 금원의 풍습에 물들어가고 있었는데 봉해를 자사로 삼아 보내니 드디어 그 풍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풍화가 남방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도와 함경도 이 두 도로 말하면 부자와 빈려가 한방의 긴 온도래 뒤섞여 자는 것이 이잭의 풍속과 다를 것이 없으니 마땅히 검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습관된 풍속이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갑자기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하오나 본도의 감사에게 하유하시어 점차적으로 다스리게 하시면 자연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가 넘도록 시집 못 간 자녀들이 경중의 사정에 비춰볼 때 외방에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집안 형세가 비난하여 힘입을 데가 없는 사람에게 관해서 그 혼구의 자본을 대주는 일은 예전에도 그 예가 있었습니다. 하오니 이제 다시 그의 예를 거듭 밝히시어 그들 나이가 원망스럽고 답답한 심정이 없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화괴가 손상되고 인도가 무너지니 여기에서 말미암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못할 것이오니 이와 같은 일은 모두 마땅히 유념하셔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지 겨우 두 달인데다 전에 밀양부사가 되었을 때 그르친 일이 많았으므로 여론이 비등합니다. 그리고 광주는 땅이 넓고 물산이 많은 곳이므로 목사 장세필의 인품에는 맞지 않습니다. 작년 이희근은 전에 홍문관에 있을 적에도 여론이 있었으니 모두 채직시키소서하니 이희근은 채직하라 명하고 나머지는 연하지 않았다. 중조시로 67권 중종 25년 3월 8일 무술 세번째 기사 햇머리가지다. 중조시로 67권 중종 25년 3월 9일 기해 첫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시로 67권 중종 25년 3월 9일 기해 두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유보와 주, 인규의 일은 유노하고 나머지는 유노하지 않았다. 중조시로 67권 중종 25년 3월 9일 기해 세번째 기사 서울의 흑비와 오박이 내리다. 중조시로 67권 중종 25년 3월 10일 경자 첫번째 기사 영의장 전광필 좌의장 심정 우의장 이행이 아뢰기란 요즘 시령이 순조롭지 않아 지난번 흑비가 온 것만도 미안한 일인데 어제는 추운 기운이 겨울 날씨보다도 심하였습니다. 꽃필 계절에 눈이 오는 것도 부당한데 흑비까지 곁들여 오니 신들은 더없이 미안합니다. 또 들리는 바에 의하면 함경도 명천현 지방에서 피비가 내렸는데 조금씩 뿌리는 정도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의 발자국에 그이 차들어 왔다고 하니 사람과 말의 발자국에 그이 차들어 왔다고 하니 지극히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고사로 비추어 보면 피비가 비록 잠깐 왔더라도 비상하고 희한한 지양으로 여겼는데 하며 피비가 이처럼 많이 온 것이겠습니까? 대저천변이 일어나는 것은 인사가 정상을 상실한 데서 말미암한 것이고 보면 이것은 모두 신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관직에 있기 미안하오니 모름직이 합당한 사람을 가려 막기시어 기강을 새롭게 하소서하니 비답하기를 온갖 재변이 잇따라 발생하여 없는 해가 없으니 어찌 그럴만한 까닭이 없이 그렇겠는가? 하늘과 사람은 한 이지로서 호리도 어긋남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넋봄을 맞았는데도 폭풍이 불고 눈부라치고 흑비가 오는가 하면 명천에서는 피비까지 왔다고 하니 나 또한 경악하는 한편 보통일로 여기지는 않는 바이다. 이러한 재변은 바로 내가 부득한 소치인 것이지 어찌 경들에게 관계된 것이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요즘 보면 변방이 편하지 못하여 변방의 극복이 끊어지지 않는가 하면 인심과 풍속이 점점 악화될 뿐만 아니라 순후한 기운마저 없어졌다. 인심이 불화한 것은 화기를 감상시키는 것이니 인심이 화평한 다음에 재변이 거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람을 등용하는 데 있어 순후한 자를 용렬하다고 경박한 자를 쓸만하다 하여 사람을 등용하는 데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는가 하면 자주 직책을 옮기게 함으로써 관사 다스리기를 야사로 여기게 만든다. 이 때문에 간사한 관리가 괴를 부릴 수 있게 되어 제 비위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며 남몰에 상의하는 것을 괴사로 이어 삼아 원수 갚는 것을 일삼고 그래서 종실의 집까지 분탕절하여 모두 불지르기에 이르렀으니 그 잔인하고 참혹한 처사가 이보다 더 심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으로 보면 인심의 포악함을 알 수 있으며 국가의 기강이 해이하여 국법을 무수하지 않는 사례도 이때보다 더 심한 때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사치하고 낭비하는 풍조가 날로 승행하고 있다. 그 중에 민폐에 매우 절실한 것은 경회를 막론하고 음식을 다투어 사치롭게 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서울은 바로 외방에서 본받는 곳인데 각 관사의 관리들의 음식이 오히려 사치를 숭상함으로써 함으로 공천이 날로 잔약해져서 도총부 산행이라는 기록까지 일하기에 이르렀다. 부에서 군장에 착오가 있는 자를 적간하면 장속을 해서 음식 장만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함으로 이 기록이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한 일은 번번이 경연해서 자우들이 모두 의논하였는데도 오히려 고치지 않고 있으니 법률로는 하나하나 다스릴 수가 없는 일이다. 또한 공사를 인하여 보니 경차관이 된 자가 공청에서 기생을 그느리고 잔치하는 것도 오히려 할 수 없는 일인데 더구나 사과에서 잔치를 베풀 적에도 다른 고울의 기생까지 불러다 놀았다 하니 이것이 어찌 될 법이나 한 일인가? 이와 같은 일은 법사에서 마땅히 살펴야 한다. 그런데 경관의 음식도 오히려 고치지 못하면서 외방을 먼저 고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내 뜻은 항상 국가에서 종시를 중히 여기고 대신을 공경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종친부와 정부는 손님의 예로 공대를 하지만 그 나머지 작은 관청은 중국의 전례에 따라 스스로 준비하여 먹도록 한 것이다. 한두 가지 찬만 가지고라도 어찌 밥을 먹지 못하겠는가? 감히 배반이 낭자하게 진설돼야만 먹을 수 있단 말인가? 전에 조정에서도 이에 대한 의논이 있었는데 의논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중원은 녹이 후함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녹이 박하겠다면 할 수 없다고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녹이 후하고 박한 데는 대국과 소국의 차이가 있었어인데 어찌 이것에 구해돼 오래도록 쌓인 패단을 고치지려 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러니 이 일은 모른적이 사람들의 의논이 번거로운데 신경 쓸 것 없이 고치는 것이 어떻겠는가? 내가 일찍에 조정의 의논을 들었고 나의 뜻도 이와 같기 때문에 아울러 의논하는 것이다 하였다. 삼공이 또 아르기라. 신들의 직임은 다른 직임과 같지 않습니다. 풍속의 야박함과 천도의 불순함이 모두 신들이 그 직임을 당하지 못한 데서 말미암한 것입니다. 그러니 풍속과 천분이 이러한데 어떻게 직에 있겠습니까? 그 직에 합당한 사람을 가려 대신해서 기강을 고치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신들은 직에 있을 수 없기에 감히 사직합니다. 아니 찬교하기란. 옛부터 비록 제변이 있으나 삼공을 책면할 수 없다는 것은 경들도 어찌 모르겠는가? 그리고 제변이 있을 때를 당해서는 상하가 마땅히 서로 수성을 게을리 말아야 하는데 제변이 있다 해서 체제 갈 수 있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삼공이 또 아래기란 엎드려 전교를 읽어보니 순환자를 용렬하다고 경박한 자를 쓸만하다 하며 관사를 다스리기를 여사로 본다고 하신 일에 있어서는 신들도 일찍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약 상께서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분명히 유시해 주신 다음에 아래에서 곧 마음을 고쳐서 변역할 수 있을 것이오니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가르쳐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음식을 사치스럽게 차려 먹는 등의 일은 마땅히 통렬하게 고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작은 관청은 그 음식을 스스로 장면하여 먹어야 한다는 일에 있어서는 전국 초에도 이 의논이 있었는데 그때의 재상들이 다 안된다고 하였으므로 그 의논이 마침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부동이 그대로 하게 한다면 마땅히 종실에서부터 대신에까지 연급되어야 할 것이오인데 어떻게 구별하여야 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의 뜻으로는 이것은 곧 그 지방의 풍습으로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갑자기 변경시킬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무릇 사치스러운 일만은 마땅히 통렬히 금지해야 할 일이니 너무 심하다고 할 정도로 금지하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해사로 하여금 금단철목을 마련하여 그 뜻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잔교하기라. 내가 말한 것은 저 사람은 순호하고 이 사람은 경박하다고 분변하여 말한 것이 아니다. 상하가 마땅히 순호한 사람을 등용해야 하고 경박한 사람을 등용해서는 안된다고 한다면 전조에서도 상하의 뜻을 알고 스스로 순호한 사람을 등용할 것이다. 그러니 나로서는 순호와 경박한 자료를 분별하여 말하기는 곤란하다. 그리고 사치를 금단하는 법은 전해서부터 이미 만들어진 법이 있으므로 지금 어떤 법은 거듭 밝혀야 하고 어떤 법은 더 세워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대저 사치의 폐단은 옷과 음식에서 발매하는 것인데 그 사치의 근원을 따져보면 모두 백성의 고율에서 나온 것이다. 지금 법령을 세워 서울과 지방을 한꺼번에 금단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중국의 예의에 따라 작은 관장은 스스로 준비하여 먹어야 한다는 의논은 전에도 있었으나 여러 의논이 모두 어려운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음식을 사치스럽게 차려먹는 사례는 일치에 금단되어야 한다. 서울에서는 법사가 금지하되 마땅히 음식을 먹을 때 참금과 기구의 사치스러운 물건을 적발하여 주의를 주고 지방에서는 감사가 적발하여 취재한다면 이러한 폐단은 거의 없어질 것이니 법사에게 승전을 받들게 하고 팔도의 감사들에게 그를 내려 힘을 다해 교찰하게 해야 할 것이다. 전라우더 수사 2목민의 포외 계본을 삼공에게 내리면서 이르기를 계본의 다음은 대략은 다음과 같다. 외선 한 척이 청산도에서 나와 주자도로 향하여 가기에 신의 병선을 정제하여 가리포 행령에 도착해서 변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외선 한 척이 제도에서 신이 복병한 곳으로 향해왔습니다. 외병은 대개 30여 명이었는데 큰 소리로 외치면서 창금과 궁시로 접전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신이 그늘인 병선에서 쇠의 내일들을 일시에 발사하니 외인 사명이 물에 몸을 던져 헤엄쳐 육지로 올라와서 한 명이 군관 고산동을 향해 돌입해 들어오므로 산동이 활을 쏘아 맞추어 죽였고 또 사명이 칼을 가지고 헤엄쳐 신의 배로 향해 오는 것도 쏘아 맞춰 포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13명은 화살을 맞고 배 안에서 꼬꾸라지기도 하고 배 밑으로 숨기도 했는데 배 안에 불을 던져 반은 불타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날이 저물어 끝까지 쫓지는 못했습니다. 신의 왼쪽 팔에도 화살을 맞기는 했으나 상처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참핵한 외수 17급과 외공시 반의 잔물을 올려보냅니다. 이 외구들이 비록 도둑질을 하다가 잡힌 것은 아니더라도 해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앞으로 노략질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참핵한 수가 이와 같이 많으니 공로는 절로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변방의 공로를 논상하는 일은 전에도 의일의 대신과 의논하였다. 그러니 이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였다. 정광필이 하려기를 지금 외구 사건을 보니 비록 성곽을 공격하고 지인을 무너뜨릴 만한 도족은 아니었으나 반드시 사람과 재물을 급탈 노략질을 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방어한 것은 다른 군조리한 것도 아니여 바로 주장이 몸소 힘써 싸워 몸에 화살을 맞으면서까지 많은 수를 참핵하였으니 이 일은 참으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해조에서 전래를 참고하게 하여 논상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외인이 만약 해체 일로 해도에 머물러 있는 것을 굉장히 모두 도적이라 생각하고 포획한다면 뒤이 패단이 없지 않을 것임을 의논하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논상하는 일은 마땅히 해조가 전래를 참고하여 시행해야 한다.